야 이거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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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고뭐고뭐고뭐고뭐고 와 이거 이거 먹어 야 파 안했다 야 안은 많이 있다 오른쪽 작은 벙커 있잖아요 왼쪽 끝보고 이 벙커 부수는 오른쪽으로 가면 고객님은 거리가 나기 때문에 태우기가 좁아져서 안돼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이제 드라이브 정조 좀 되나 으흐흐흑 다 차야돼 살살 치래 나쁜 아저씨가 살살 치면 안돼요 못해도 80% 이상 심영을 해야돼요 남자분들이 델치라 델치라 흰 뼈랑이랑 델치라는 거랑 별개해요 흰 뼈란 얘기랬지 아니 너무... 일곱 모깃들은 살살 맞춰면 100만원 줬겠네 샛 맞춰면 100만원 줬겠네 아저씨 맞추기 너무 욕조심이구나 드라이브를 잘 치면 세큰하고 잘쳐야 되는데 세큰 하나도 안 맞나 어 아이고 잘라 드셨다 잠깐만잠깐만 잘라 일단 맞추는 감각 그렇지 그렇지 요번엔 잘맞았다 이게 한 100에서 110 안갖겠나 공부해 일단 요번엔 100원 넘었어 계속 내밀고 다니는거야? 누가? 이 공댕이 어 지금 바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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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투혼 추라이 하나? 한 얼마 남았대? 200 어 되겠네 으 약간 왼쪽인데 지나간거 아니야? 으흐흐흐흐 너무 잘 들어갔어 예 얼마쯤 남았어요 아 그래요 115 조금 더 예뻐로 갈걸 하하 깐는데 온 됐어? 잘했어? 털털 기가? 네 아니 아니요 창아 야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 모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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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니 일부러 이거 한거야? 아 이거 선수죠 이거 아 그래? 어 들어간다 아아 마크 개 아니야? 우린 냉정해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너무 많이 갔다 위험해 너무 많이 가서 뭐 어 내일도 뭐 아침에는 좀 저 벙커 안 들어가세요? 감사합니다. 끝에 맞으세요, 끝에. 그렇지? 차라리 나무보고 때려버리면 안되겠나? 못 넘어가요? 제가 270, 80 치는 걸 드라이브 조정해가 250 가게 만드는 겁니다. 저 벙커 안 들어가세요. 끝. 끊어놔요 앞으로 티셔 살았네 나무가 있네 올라갔어? 올라갔어? 와 저걸 뛰어버렸어? 야 나무를 넘겨버렸네 대단하다 난 나무에 걸릴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60 40밖에 안왔단 얘기야 나무 조심해래 나무를 어떻게 잡으세요 나무를 어떻게 잡으세요 응 아이고 지나갔다 벙크 아니다 오 잘했다 우와 저 나무 넘게가 저까지 갔네 와 무치다 나이가 어렵다 하하 하하 감사합니다 야 요구네 이야 살다살다 이야 하하 고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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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근데 진짜 너희 나무 보고 쓰면 안되나. 나무 보고 쓰면 될 것 같던데. 나무 오른쪽에 딱 계곡쪽. 나무까지가 일단 270 이거든요. 나무 보면 돼. 너 어제는 좀 더 나무 이쪽 우측을 봐갖고 도로 맞고 죽을 뻔 했잖아. 나무 맞춰줘. 갔다. 해저드. 어 걸릴 있다. 나무 앞에 떨어지겠다. 어 좋다 좋다. 어 됐다. 응. 나무 우측. 그러시게. 슛. 멋지다. 감사합니다. 어흐헣. 벙커가 들어간 것 같아요. 자, 벙커 들어갔네요. 왜 가까운 덕분에 서점에서 열심히말라 그러는데 굿샷 와 잘나왔다 뭇지데이 어? 아 그런데 뭐 근데 저기 턱에 톡 먹고 톡 들어가버렸어 지나갈 줄 알았더만 뭐래 아 앞에 잘갔어 저 앞에 저 둔덩 넘어가면 있어 와 와 와 버디천스 인데 어 와 와 와 버디천스 인데 와 자가야 고 어디있노 와 그 어 어 어 어 와 와 어 괜찮다 괜찮다 아 조금 지나갔겠다 잘 지떼이 으 으 아니 근데 이번엔 괜찮은데 방향차는 모르겠지 방향차는 모르겠지 방향차는 모르겠지 나는 도쿄를 보고 산다고 하는데 이게 땡겨져서 그런건지 어 그걸 니가 가면 잡아야지 자 자 어허 좀 지나갔디 어허 드라이브 여기까지 왔어 공익조 아까 고까지 있었지 나무 옆에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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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저게 내건 줄 알았네 이렇게 1매 grandes包括 아니 1개에 맞추면 안될까 아니 1개에 점점 더 펴 정 hå 하 왼쪽에 논거를 좀 더 볼까요 라이브 아니 괜찮아 일단은 있음 에 아 응 근데 난 먹어서 조금 봤어요 한 2m 이 정도? 한 반 정도면 일을 어떻게 치나 자 이것 좀 딱 붙이고 잘 가세요 빨강하고 빨강하고 어우 진단다 이야 실패 아이 잘했는데 아 내공 맞을 뻔했다 오케이 땡겨봤다 안 땡길라고 파했네 아이고 끝까지 파하러 막내랍니다 타고 내려오나 내려오나 안 내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살짝 보면 안 돼 아 아 아 한 2m 마치면 된다 2m 마치면 나는 이까지 더 왔거든 한 2m 정도 친다고 제발 그 둔둑만 내려오면 2.5m 오 잘했다 저거 잘했다 아 그러니까 요만 지나오면 요렇게 되어버린 자 보디 좀 신중하게 하자 신중하게 잔고 끝에 악수를 하고 그런데 쉬운 것은 아니요 내리막에 안녕 으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 참 암튼 이게 맞다고 암튼 이게 맞다고 그저 약했을 뿐 괜찮아요 들어오고 있어야 돼 어휴 안되나보다 빠 빠 빠 빠 빠 comment 흠 아휴 허 sine 하왜 감사합니다.